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언급 안 한 게 있죠. 바로 의정 갈등 상황입니다. 뭐 계속 언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는 기시감이 들 정도로 이번 주가 고비. 이번 주가 고비. 계속 그런데 정말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철길 두 개가 보이시죠. 언제 맞다 할지 모르고 그냥 계속 양쪽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왜냐? 지난주 주말 거치면서 지금 뭔가 좀 많이 흐려져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국립대학 총장, 여섯 개 대학 총장들이 기존의 증원분 100% 다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50%에서 100% 그 사이에서 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장들이 건의문을 냈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대학 총장님들의 어떤 건의에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고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원한다면 50%까지 그러니까 100명을 증원해줬으면 50명만 이번에는 뽑아도 되는 이번 해 한해서요. 그걸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한번 보면 이번에 2000명이 증원됐으니까 모든 대학이 50%씩만 늘리기로 하면 100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즉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 규모가 줄어든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여전히 아니다. 원점에서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라고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어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의대와 의전원협회는 학생들과 또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요구했지만 아무튼 늘리는 것 동결이라고 말했잖아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협회뿐만 아니라 각각 의료계에서 그 많은 갈라진 목소리를 냈던 그 의료계에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무조건 원점 재검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데요. 요거 영상으로 준비된 거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고요. 발표로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원칙에 줄여서 다시 제 논의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명 줄였다고 해서 너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의료계를 되게 배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나온 50%에서 100% 대학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런 숫자를 만들어낸 건지. 조산모사죠. 달래기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팝값 흥정하듯이 깎는 것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원점 재검토가 최소한의 대화 가능한 조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동안 전공의들, 의과대학 교수들, 의협 등등이 비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하나의 목소리가 안 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뭔가 다시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동단결? 정부. 천명 50% 자율성 주고 다 필요 없어. 원점으로 돌아가. 이 목소리로 대동단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지면에요. 교수 집단 이탈 유발 3개 도화선이라고 해서 지금 곧 임박한 3가지의 데드라인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25일. 25일에 25일 목요일 맞나요? 네. 목요일 맞죠. 이제 지난달 25일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상 사직서를 수리하든 말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병원을 실제 떠날지 말지는 그 교수들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속속 사직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빅5병원에서 한 두세 명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수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막 몇 개월 몇 년 밀려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대 입시한 마감일 4월 30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입시한 마감 되면 여러분들 공표는 5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시 관련된 어떤 제도, 규정 손복이 어렵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입시한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5월 초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을 넘겨도 또 다른 고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인 만여 명이 의대 증원 정책 반대하면서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못 채우면 유급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년이 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음 달 초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부 추산 8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4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4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다음 주 5월 초 계속해서 의료계에 큰 폭탄들이 터질 예정이다.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일, 내일 모레 의료계획특위,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출범한다는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협과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개문발차 형태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문 열고 달리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하지만 의료계획특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니 이 의대 정원 이슈 만을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1대1 협의체를 검토하겠다. 즉,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나 다른 주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단체나 그게 아니라 이 의대 정원 문제만 따로 논의하는 정부와 의료계 1대1 협의체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약간 더 양보를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한결의 기사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죠. 정부 의대 증옹은 조정에 우리 인생이 걸린 일 이라면서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입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입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기본인데 정부가 이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광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코멘트. 그리고 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전북대 원광대 의대에서 지역인재 정형이 크게 늘 거라고 보고 준비해왔는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입시를 현재 실제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불안감 또는 혼란 계속되고 있다. 약간 정부를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근간에는 또 의료계에도 당연히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설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원점 제논이 꿈쩍 않는 의료계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다. 경향신문이요. 사설에서 의료계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의료계는 원점 재해 논의를 고집하면서 특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의대 정원 확대에 선긋는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가 유감스럽다. 자,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화의 물꼬부터 틀어막았다. 의료계의 원점 제논의 요구는 독선적이다. 경향신문이 사설에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오해,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과 여론은 의대 증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포인트는 2천 명에 집착해서 소통을 거부하고 의료공배 사태에 강경 대치로만 하고 있는 정부 이런 대화 자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시선이 많아진 것이지 착각하지 마라. 의대 증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 증언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라는 걸 경향신문이 다시 한 번 사설로 꼬집었습니다. 의료계는 오해,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요. 중앙일보 사설도 비슷합니다. 중앙일보는 제목에서 의사들의 진짜 속내는 뭔가? 라고까지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짜 속내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언을 논의할 마음이 있긴 한 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의사들에게 묻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사실상 증언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속내가 아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요구잖아요. 완전히 원점 재검 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증언을 미루면 내년 이후엔 정권의 힘이 빠져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혹시 의료계에서 지금, 지금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힘 빠질 거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중앙일보 사설로 의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기심에 갇혀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할 때다. 라고 의료계를 꼬집고 있습니다. 의료계 갈등 상황, 정부와의 갈등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경향신문에 아까 사서 굉장히 세게 나갔는데요. 역시나 정부가 어쨌든 모양새, 겉모습이더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자율성을 부과해서 50%까지 증원 줄여주는 것, 또 1대1 협의체까지 따로 또 만들려는 것, 검토하는 것, 이런 모양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계는 계속해서 강국모드, 무조건 원점 재검토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의료수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